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야 지도부가 모두 모였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행사장에서 있었던 여러 모습을 보면서 보수 진영의 네티즌들은 김정숙 전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패싱을 한 것이 아니냐. 참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오늘 행사장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야 진영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였는데 김정숙 전 여사가 이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김정숙의 액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는 고개를 확실하게 숙이면서 인사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확 숙이면서 인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다지 인사를 받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물론 앞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사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바로 전에 인사를 받았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나 보이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를 받기 전후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딱 티가 나죠. 이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물론 문재인하고 김정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겠지만 저렇게까지 티를 내야 되는가 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사건도 재소환되고 있으며 실제로 김정숙은 과거 황교안 전 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 시절에 5.18 행사에서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지나가다가 황교안 전 대표만 패싱을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김정숙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논평을 냈으며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은 이것은 야당 대표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하지 않은 것은 쳐다보지도 말을 섞지도 악수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던 유시민의 지령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는가라고 지적을 했으며 당시에 황교안 전 대표 뒤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탁현민 같은 경우에는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의 악수를 패싱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 얘기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을 했으며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건너뛴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상황을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 운운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황교안 전 대표가 저 멀리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악수를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김정숙이 악수를 하고 지나갔던 이해찬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가는 길 가면서 악수를 하면은 끝나는 일인데 이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악수를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변명이 출애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사실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든가 뭐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라는 이런 얘기는 뭐 자주 나왔었고 실제로 김정숙이 천하남 유족을 굉장히 매섭게 째려보는 그 장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로 남아 있죠 아무튼 뭐 지금 네티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한동훈 패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김정숙이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사실 뭐 안 봐도 뒤통수에서 그 표정이 보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대통령실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일명 대진현 소속의 학생들이 대통령실 내부로 난입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1시 정도에 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 18명 정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8명 가운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대통령 외곽 경비 인원을 뚫고 대통령실에 청사부지 내부로 난입을 했으며 대통령실 내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는 것이며 출입증의 소지자만 대통령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는 대진현 회원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서 차량검문소를 통해 청사 쪽으로 난입했다고 설명을 했고 처음에는 4명이 난입을 했다가 나중에 4명이 추가로 난입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50억 클럽 관련해 가지고 특검을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검거된 이들은 김건이를 특검하라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저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를 보면서 골 때리는 부분이 하나 눈에 띄는데 경찰들이 이들을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회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러놓고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여경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니까 경찰은 또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경을 투입을 해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들은 대통령실에 침입을 하려고 했었던 중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었던 그런 이들인데 이들이 경찰에게 여경을 데려와라 마라 이따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또 경찰 측에서도 그거를 받아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불편하니까 여경을 요구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검거하는 과정에서 여경이고 남경이고 성별까지 따져가지고 이들을 검거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문제가 많았죠 얘네들은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태영우 의원에게도 북한으로 돌아가라면서 사무실을 기습 정거해서 논란이 되었고 그 외에도 노골적으로 친북 성향을 드러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기습 시위를 많이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얘네들이 옛날 운동권 정치인 선배들을 보고 그 길을 따라서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 이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요새 시국이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 피습을 당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라든가 치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진영 측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은 좀 개념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찰 측에서는 당연히 법대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시범 케이스로라도 좀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이런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혹시라도 본인들이 지지하지 않는 진영의 정치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적개심을 태우고 있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나쁜 선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이며 아무튼 뭐 요새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매몰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점점 시위라든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처벌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이재명 피셉 사건과 같은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